아이고, 우리 윌벤져스 셀캠인가? 혹시? 안녕! 귀여워! 핀 찍는 거야. 안녕! 푸위! 뭐야? 댄스 댄스? 뭐야? 흐느기도 잡고... 붕어? 붕어? 윌리엄! 하나, 둘, 셋! 윌벤져스 슬레이트도 추고? 다 했어? 하나, 둘, 셋 해야지! 하나, 셋! 박수!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하는 날이에요?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 익산 갈 거야, 익산! 익산? 어, 익산! 기차 타고 한 시간이면 익산 간다! 기차 타고? 기차 타고! 기차 타고 대신 갈 거야? 맞았어! 아빠, 여기서 기차 예약하고 렌트카까지 다 한 번에 다 했거든? 어! 멋있다, 그치? 어! 그럼 우리 기차 타고 렌트카도 타고! 응! 벤, 뭐하고 싶어, 익산에서? 나는 단넷이 왔어! 뭐? 단넷이 왔어! 익산까지 가서? 우리 단넷이 있잖아! 단넷이 있잖아! 오! 진짜 있어? 오! 익산 가면 뭐하고 싶어? 공룡 보고 싶어! 공룡 보고 싶어! 공룡? 어? 야! 많이 타고 싶어! 많이 타고 싶어? 어! 아빠, 너 누구 있어? 원래 이렇게 여행 가기 전날이... 어디 또 하고 싶어? 누구 있어? 얜 누구야? 새끼 챙기고! 나무에 올라갔어? 나무에서 자르는 거야! 익산 안 갈 거야? 응! 안 가요! 그럼... 챙길 거야? 네! 아유, 참나! 자! 다 됐지? 익산 주발! 주발! 오늘 주발! 내일 주발이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진짜? 오늘 자고! 바빠이! 오우야! 아이고! 사랑해!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